한인 가정상담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사랑의 장바구니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타가동과 가정폭력 피해자, 싱글맘과 서류미비자 가정을 대상으로 했으며 가정상담소는 모두 시은가정을 선정해 한국식료품이 담긴 장바구니를 전달했습니다. 사랑의 장바구니는 화랑청소년재단 남가주 16개 지부에서 모은 구호식량과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으로 구매한 식료품들이 담겼으며 행사 당일에는 10여 명의 화랑청소년재단 학생들과 어머니들이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